반갑습니다. 부동산의 개론을 강의하는 강영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다룰 내용은 31회 기출문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회 시험 문제는 30회 시험과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약간 상향 조정되었던 형태입니다. 그래서 계산문제 8문제 중에서 4문제는 기존 출제 유형과 100% 동일하게 나왔고요. 나머지 4문제 중에서 2문제는 자료가 조금 더 추가되면서 응용을 한 형태고 나머지 2문제 중에서 1문제는 추가된 자료가 상당히 많이 추가됨으로써 답찾기가 좀 불편했고요. 나머지 1문제는 개론에서 처음 출제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4문제 정도는 가볍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고 나머지 4문제는 좀 불편했던 계산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기존 털을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중간중간, 중간중간 새로운 내용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서 문제를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답을 찾는데 불편했던 영역이기도 합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부동산 개발에 대한 문제인데 문제 내용을 보시면 키워드가 확실하게 보이죠. 뭐가 보일까요? 채비지. 채비지라고 하는 이 용어는 부동산 개발 방식 중에서는 환지 방식에서만 넣어 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의 형태로 본다면 신개발 방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답은 5번 됩니다. 2번 문제 표준 산업 분류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이쪽은 단순 안기 사항이죠. 부동산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4번의 내용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되는 거니까 서비스업과는 관계 없습니다. 3번 토지의 특성을 물었네요. 옳은 곳을 찾아라 그랬는데 기억을 한번 볼까요? 기억. 우리 부동산 시장은 유형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기억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안정 경쟁 시장 구체적 시장 추상적 시장 부분 시장 하위 시장 동일 수권 시장 종류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땡땡 시장 이렇게 놓으면 부동성이 됩니다. 따라서 기억 같은 경우는 개별성이 아니라 부동성이 들어가더라도 정확한 표현인데 우리가 불안정 경쟁 시장이 대립되는 말이 완전 경쟁 시장이죠. 완전 경쟁 시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일 것 직업하는 제품들이 동질적일 것 진입과 태그가 자유롭고 그리고 청보가 완전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동질적이다 그랬죠. 동질적이 되어야 완전 경쟁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 때문에 동질이 아니라 이질적이죠. 이질적이기 때문에 불안정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억은 개별성이 들어가도 맞습니다만 부동성이 들어가더라도 옳은 질문입니다. 자, 니언입니다. 니언에서 키는 집약화죠. 집약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래서 근무를 고청화시키는 것이고 관련되는 토지의 특성은 부정성입니다. 디겟 임장활동과 청보활동은 항상 한 세트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임장활동, 청보활동 그러면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부동성 때문에 자, 리얼을 보시면 영속성이라는 것은 감가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문을 보시면 감가 필요성에 근거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 때문에 X 따라 답은 3번 됩니다. 4번 문제 마케팅에 있어서 마케팅 믹서 마케팅 믹서 4가지 종류를 물었습니다. 아주 가벼웠던 내용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프로덕트입니다. 제품 플레이스 유통 경로 디겟은 해당상 없다. 그죠? 리얼의 프라이스 가격입니다. 그리고 미염은 해당상 없고요. 마지막 비염 프로모션 광고 또는 촉진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답은 3번 됩니다. 자, 4번 문제 5번 문제입니다. 금융 규제 그랬죠. 그럼 내용들을 쭉 보세요. 내용들을 보시면 금융에 해당되는 내용은 딱 하나밖에 안 보이겠네요. 따라서 1번 LTV를 강화시키거나 또는 DTR을 강화시켰다. DSR을 강화시켰다. 금리를 인상했다. 이들이 전부 다 금융 규제에 해당됩니다. 답은 1번 자, 6번 문제는 용어정이죠. 자, 타당성 분석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물었습니다. 타당성 분석 그러면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그리고 투자 결정하는 이런 단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분화시키면 지역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경제성 분석, 투자 결정인데 자, 그 중에서 기역 한번 볼까요? 부동산이 분양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한다. 우리 이것을 협수율, 수요율 분석 협수율 분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협수율 분석은 타당성 분석 중에서 시장성 분석에 속하는 거니까 기역, 그러니까 1번, 2번은 탈락 자, 시장성 분석에 협수율 분석이 있는 거죠. 그러면 기역 같은 경우는 시장성 분석이 아니라 협수율 분석이라고 나와도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니은에서 키는 투입요소, 결과치 투입요소가 변하면 결과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을 민감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답은 5번 됩니다. 7번 문제 토지 용어정이죠. 동그라미 1번에서는 키가 어떻게 됩니까? 지번 지번 또는 소유권 또는 등록단이죠. 그러면 필지라고 해야죠. 만일에 획지가 정답이라면 지문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격 수준이 보여야죠. 2번으로 가겠습니다. 만일 동그라미 2번이 후보지라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즉 지역상호간 이렇게 나와야죠. 그런데 잘못된 거죠. 지역 내에서 전환되고 있다 그랬으니까 후보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지를 설명합니다. 동그라미 3번 나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잘 보세요. 어떤 토지나 어떤 토지나 공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라는 말이 보면 다 틀린 겁니다. 어떤 경우나 정부는 필요하다면 개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도 있죠. 언제든지 고도 제한 설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토지이든 공법상 제한은 다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사적 제한이 있다 없다로 구분하는 건데 나지는 지상 건축물 없고 그리고 사법상 제한이 없는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하는 거죠. 공법상 제한 때문에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4번에서 키는 자연상태 그대로 즉 개발되기 이전의 상태 소지조 또는 원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소지 또는 원지 따라서 답은 5번 포락지가 됩니다. 8번 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문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균형가격 구하라고 했습니다. 평소 했던 문제와 동일한 형태죠. 똑같은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수요함수는 150-2p인데 공급함수가 변했다고 돼 있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공급함수와 이꼴해서 연립방정식으로 가격 구하시고 공급함수가 변했다고 했으니까 다시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연립방정식으로 놓고 다시 균형가격을 구해서 그 차이를 구하면 되죠.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수요함수는 30 플러스 p였고 공급함수는 150-2p입니다. 자 그럼 이제 p끼리 모아볼까요? 마이너스 2p를 동호앞으로 가지고 오세요. 동호앞으로 가져오면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3p 그리고 30은 뒤로 뺍시다.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그러면 3p는 120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균형가격은 40이 됩니다. 그런데 공급함수가 변했다 그랬죠. 그럼 다시 30 플러스 2p에다가 공급함수가 변했으니까 150-2p가 됩니다. 그럼 이제 똑같이 연립방식으로 풀어볼까요? 마이너스 2p를 앞으로 빼면 플러스가 되죠. 4p 30을 뒤로 뺍시다. 마이너스 30 되니까 120 4p는 120 이 양변을 4로 나누게 되면 가격은 30 그러면 40 하던 것이 30이 되었으니까 가격은 10만큼 감소한 거죠. 그런데 균형가격을 구하는 문제야 평소 했던 것과 똑같은 건데 두 번째는 니어는 뭘 물어봤는지를 보세요. 공급곡선의 기울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기울기는 거미집 이론에서 늘 다루었던 거죠. 기울기는 뭐가 기울기던가요? d와 s 앞에 있는 그 숫자 그 다음 p로 나눈다 그랬죠. 한번 따져볼게요. 공급함수를 잘 봐주세요. 공급함수 그러니까 뭐가 기울기라고요? 스프라이 앞에 있는 숫자 1이죠. 그 다음 p를 봐야 되는데 p도 앞에 1이죠. 그럼 1분의 1이니까 결론은 1이다. 그죠? 그러면 공급의 기울기가 1이었는데 변했답니다. 그럼 공급 앞에 1이죠. p 앞에 2가 있으면 2로 나눠줘야 되죠. 2분의 1 그럼 1이 2분의 1이 된 거죠. 그래서 2분의 1 기울기가 감소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공급함수입니다. 애초에 기울기는 어디가 기울기라고요? 디멘드와 스프라이 t와 s 앞에 있는 숫자 앞에 있는 숫자 1이죠. 1 그 다음에 p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눠줘야 된다고요. 근데 p도 앞에 1이죠. 그럼 결론은 1분의 1은 1이다. 그죠? 기울기는 1 근데 공급함수가 변했답니다. 그럼 기울기는 공급 앞에 있는 숫자 1 1이 기울기 그 다음에 p 앞에 있는 숫자가 2네요. 그럼 2로 나눠줘야죠. 그럼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2분의 1 감소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9번 문제 유량 변수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찾아볼까요? 첫 번째 자산 자산이라는 말은 평소 우리가 통념상 쓰는 용어로 말하면 재산이다. 그죠? 그럼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재산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현재 10억이다. 따라서 자산은 저량이 됩니다. 두 번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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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수입 공이다 유량 소비도 유량 통화량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돈의 양을 말하죠? 저량 자산 자본 부채 공이다 다 저량 신규주택 유량 유량 난감한 문제죠. 처음 접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만났을 때는 당연히 찍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면 Y절편 또는 기울기를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지식을 요구하니까 그 원칙적인 계산 방식을 조금 배제시키고요. 원칙적인 계산 문제로 풀어도 시간이 좀 걸릴 건데 단순하게 좀 접근해 볼게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에 말입니다. 문제는 모르겠는데 밑에 포기를 하나씩 하나씩 문제에 대입하다 보면 딱 일치되는 문제가 나와서 답을 선택해 본 경험이 계신가요? 그런 걸 시행착오법이다 그런데 이 방식은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문제가 지금 뭘 물어봤냐면 수입이 극대화 된답니다. 그러면 수입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자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은 거죠. 수입이 얼마 임미까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수입을 구하는 거죠? 중개 보수 곱하기 권수죠. 맞습니까? 그러면 가격 곱하기 수량 P 곱하기 Q가 수입이죠. 그러면 여기서 P와 Q를 구해보면 되는 거죠. 하나씩 180만원을 대입해서 180만원을 대입해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180 곱하기 2분의 3 하세요. 했습니까? 그럼 600에서 그 숫자를 빼보세요. 그러니까 수량이 몇 단위가 나옵니까? 330 단위가 나오죠. 이게 270 단위죠. 전체 하니까 330 단위다. 그죠? 그럼 수량은 나왔죠. 그럼 330 단위 곱하기 180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가격 곱하기 수량 이게 수입인데 가격은 1분 같은 경우 180만원 주어졌으니까 180 그럼 수량 330 단위는 어떻게 구해내느냐? 180을 P자리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30을 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숫자가 큰 게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서 푸는 방식 앞으로 안 나오겠죠. 자 10번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시험장에서 만나면 당황스럽죠. 자 11번 문제로 가볼까요? 거미집 이론에서 어떤 형태에 속하는지를 물었네요. 하나는 기억은 탄력성이 주어졌고 니어는 기울기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뭘 기억하고 있죠? 수렴형의 조건 수탄 공기죠. 즉 탄력성이 주어질 때는 탄력성이 주어질 때는 수탄 수요의 탄력성이 커야 수렴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기억은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다. 우리가 기억하는 수탄의 조건에 부합되니까 기억은 수렴형이 되겠네요. 자 주어진 조건은 수요의 기울기가 더 크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조건에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럼 수렴형이 아니라 발산형이 되겠네요. 그러면 기억은 수렴형 니어는 발산형에 해당되는 것은 2번 1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 전체조로 딱 보시고 아주 쉬웠던 문제죠. 그러니까 쉬웠던 이유가 기출문제 범위를 전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2번 한번 볼까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같이 일정한 주기도 아니고 동일한 진폭도 아니고 규칙적인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이고 불안정적이죠. 자 그런 하나 조심할 것은요 반복되고 순환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됩니다. 13번 문제 수단인데요 수단은 올해 두 번 나왔습니다. 두 문제가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한 문제로 하나는 치문 하나로 나왔습니다. 직접적 개입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기억하고 있죠? 그렇죠. 간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정보. 그동안 기출되었던 문제는 이것만 알면 답은 다 찾아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볼까요? 그리고 직접적 개입의 특징은 대체로 앞에 공공, 공령 이런 단어가 대체로 다 붙죠. 기업, 토지, 은행 직접적 개입입니다. 그 전에 그러면 직접적 개입이 어떤 거죠?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가 되거나 공급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부가 부동산을 사거나 팔거나 이런 게 직접적 개입이죠. 토지, 은행이라는 것은 정부가 토지를 미리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적당한 시기에 개발업자에게 처분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직접 개발하는 거죠. 직접적 개입입니다. 미연에 공영차 들어갔네요. 직접 그 다음 디것 디것은 금융이죠. 금융이니까 간접 리얼 조세죠. 간접 미연 부담금 간접이죠. 비업은 공공 들어갔네요. 따라 답은 2번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 개입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간접적 개입만 구분하고 나면 직접적 개입입니다. 물론 토지 이용 규제가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체크하셔야 됩니다. 1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리카도의 차액 지대입니다. 기억 리카도의 차액 지대론이 출제가 되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지대 발생 원인 즉 전제 조건 두 가지 비옥한 토지 즉 우동지 공급 이 제한된다. 그리고 수학 체감 따라서 기억 정확합니다. 두번째 여기서는 다른 거 볼게요. 무지대라는 개념 보면 되죠. 무지대 토지가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리카도와 마르크스를 비교하면 마르크스가 리카도를 부정하죠. 어떤 내용에 대한 부정이죠? 그렇죠. 지대에 대한 설명을 못 한다는 어떤 토지요. 한계지 그래서 리카도는 한계지에 대한 지대를 설명하지 못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무지대라고 표현한 거죠. 정확합니다. 디것으로 가보겠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대가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디것은 지금 뭘 설명했느냐 하면 지대는 뭐다? 소유권의 대가다. 누가 한 말이죠? 그렇죠. 마르크스죠. 따라서 디것은 리카도가 아니라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리얼로 가보겠습니다. 지대를 익료로 보는 측면도 있었고 아니면 생산비로 보는 측면도 있었는데 리카도는 익료로 봤죠. 리카도는 익료 리카도를 지지했던 사람이 튜렌 튜렌을 지지했던 사람이 알론소 그리고 헤이거죠. 그럼 이들은 공이다. 익료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리얼은 정확합니다. 4번 4번 됩니다. 15번 여과 과정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틀린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1번 봅시다. 하향여과 상향여과 또는 저가주택 고가주택 인데 하나만 기억해 보세요. 고가주택의 공급량은 신축을 통해서 증가합니다. 고가주택의 공급량은 신축을 통해서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저가주택의 공급량은 하향여과를 통해서 발생하는 거죠. 하향여과는 이런 거죠. 애초에 신축을 했습니다. 어떤 지역의 주택을 신축합니다. 고가죠. 고소독자가 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주택이 점점 노후화됩니다. 그럼 당연히 가격도 떨어지겠죠. 여기에 살던 고소독자가 다른 곳으로 주거이동을 하게 되고 이 핀집 이 핀집에 저소독자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하향여과라 그러죠. 고소독자가 살던 주택을 저소독자가 이용하는 것을 하향여과 그런데 잘 보세요. 하향여과가 발생하면 저소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많아지는 거죠. 따라서 1번 하향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을 하게 되면 적업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따라서 답은 1번 됩니다. 16번 16번의 답은 1번인데요. 포인트는 공매라는 단어 여기 공매 경매 공매 그 공매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공매라는 표현을 알면 답을 찾는데요. 먼저 공매가 무슨 말인지를 먼저 설명해 봅시다. 공매 쉽게 표현해서 이런 겁니다. 공매는 없는 것을 파는 거예요. 이게 공매입니다. 없는 것을 파는 게 공매인데 부동산 시장에는 결론은 존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죠. 주식의 공매도 최근에 혹시 이런 기사 보셨습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갔는데 주식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또는 큰손들요. 이분들이 공매할 수 없게 해달라고 개미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쓰기도 했는데 공매는 이런 겁니다. 이런 전제를 한번 해봅시다. 주식의 공매도를 예를 들었는데 얼또리가 얼또리 생각에 앞으로 향후에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표현하면 잘 보세요. 얼의 생각은 앞으로 주식이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겁니다. A 주식의 주가가 떨어질 거야. 그래서 얼은 자기하고 친한 갑돌이에게 A 주식 한 주를 빌리는 거예요. 현재 주가는 한 주에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얼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앞으로 주가는 떨어질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갑에게 주식을 한 주를 빌려서 이 주식을 얼은 병에게 10만 원에 파는 겁니다. 10만 원 주식을 빌렸고 10만 원에 팔았고 얼입장에서는 전혀 돈이 들어간 게 없죠. 그리고 주가가 시간이 지나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실제 주가가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얼은 정액에 주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8만 원에 A 주식을 사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얼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자기 돈 한 푼도 안 드리고 가만히 앉아서 갑돌이 주식 10만 원짜리 빌려서 10만 원에 팔았다가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한 줄을 다시 8만 원에 샀죠. 그럼 얼은 어떻게 되죠? 가만히 앉아서 2만 원에 주식의 시세 차익을 얻은 거죠. 그리고 지금 얼 똘이 수중에는 다시 A 주식이 한 주가 들어왔죠. 이 주식을 다시 갑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럼 현실적으로 보세요. 갑이 얼에게 야 10만 원짜리 줬는데 왜 8만 원짜리를 주니? 라는 말을 할까요? 주가라는 건 수시로 변하는 건데 결론은 갑돌이 입장에서는 자신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얼 똘이는 가만히 앉아서 시세 차익을 얻은 거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공매가 왜 존재할까요? 결과적으로 동일한 제품일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말해서 얼이 갑에게 A 주식을 빌려서 A 주식을 팔았다가 정으로부터 B 주식을 사서 B 주식을 갑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그런데 이걸 부동산으로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갑돌이가 가지고 있는 A 아파트를 빌려서 A 아파트를 팔고 정에게 B 아파트를 사서 B 아파트를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따라서 부동산에는 공매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공매가 존재하지 않느냐. 동질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첫째가 대체가 불가능하다. 다른 말로 바꾸면 개별성이죠. 따라서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공매라는 것이 빈번하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공매가 아예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16번 문제는 공매라는 계획에 무슨 말인지만 알면 가볍게 찾아올 수 있는 문제였는데 공매가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면 답을 찾는데 고민을 해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공매였습니다. 재미있는 제도죠. 자 17번 자 공매를 잠시 보세요. 왜 개미들이 국민청원들을 하면서까지 공매라는 제도를 없애자고 하느냐 자 우리 4인간에 가만히 주식 한 주 좀 빌려줘 참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 줄 알고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은 그에게 돈들을 움직이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미들에 비해서 기관 투자자가 유리하니까 개미들이 이 제도를 폐지하자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자 17번 위로 가보겠습니다. 입치와 도시 공간 구조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컨버스가 보이네요. 컨버스는 뭐가 떠오릅니까 첫 번째 레일리를 지지했다. 그죠 그럼 레일리가 도시 단위였으니 컨버스 또한 도시 단위겠죠. 그 다음 컨버스 그러면 구매 영향력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용 어디에도 그런 말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실척 거리든 시간 거리든 떠나서 거리라는 말이 하나 보이고 매장 규모 매장의 크기요. 그럼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누구였죠? 허퍼죠. 따라서 기억은 컨버스가 아니라 허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리언으로 들어가 봅니다. 내용 좋아요. 호이터니까 간선도로 정확합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저소독청이죠. 호이터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고소독자들은 도로에 인접해서 저소독청은 간선도로에 접근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서 멀어지는 거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저소독청이 아니라 고소독청을 말하는 거죠. 티그스로 갑니다. 넬슨의 솜의 입지. 넬슨은 뭘 주장했느냐 상점이 어디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그래서 넬슨은 여덟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 여덟 가지 원칙을 잘 고려해서 입지를 결정하라고 주장합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리얼 갑니다. 알론소 입찰 지대를 주장했죠. 입찰 지대 곡선 따라서 오른 것은 디겟 리얼 디겟 리얼 답은 4번 됩니다. 자 다음 니언에 하나만 더 보세요. 여기 부도심이라는 부도심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핵과 다핵의 차이는 단핵이라는 것은 핵심 중심이 하나 다핵은 여러개인데 단핵 단핵은 두 사람이죠. 버제스의 동심은과 호이테의 선임 단핵에서는 부도심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부도심도 핵이에요. 다핵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부도심은 어디서 나오느냐 헤리스와 율만의 다핵심에서 놓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1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시장 세분화 유치하지만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자 시장 시장이니까 시옷이죠. 세분화 시옷이죠. 그래서 수요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시장 세분화는 마케팅에서도 나옵니다. STP 진량에서 S이기 시작 세분화죠. 수요자를 나누는 겁니다. 수요자를 나눈다. 수요자를 보다 통질적인 요소로 나눈다. 답은 2번 됩니다. 19번 문제 수요자 수요가 감소하는 원인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기역 금리가 하락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럼 금리가 하락하니까 대출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인구 감소 수요 감소 디귿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는 증가하는 거죠. 리얼 리얼은 기대감 예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이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그럼 지금 살 겁니까? 기다릴 겁니까? 앞으로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올라가기 전에 빨리 사야죠. 그럼 수요는 증가 미염 세율이 인상되니까 그것이 거래세가 되든 보유사가 되든 세율이 인상되면 수요는 감소한다. 따라서 답은 3번 됩니다. 자 20번 문제 조세정책인데요. 내용들은 아주 가벼운 내용입니다. 자 5번 한번 볼까요? 재산세 1차만 공부하시는 분들도 다 할 수 있는 거 재산세는 보유가 세죠.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되는 게 재산세니까 첫 번째 지방세다 맞습니다. 지덕 단계가 아니라 보유 단계라고 해야죠. 답은 5번 됩니다. 21번 주택 설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 그랬네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간접적 개입 앞서 한 문제로 나왔었죠. 지문 하나로 또 나왔습니다. 간접적 개입에는 어떤 게 있다고요? 간접 개입 조세 금융 보조금 금융 나왔죠. 금융직은 간접적 개입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도 한번 쭉 보세요. 별 내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용어 정의하는 겁니다. PIR 그러니까 소득 소득 대비 가격의 비율 소득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RIR인데 이거는 역시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입니다. 둘 다 소득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 지불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다. 자기 소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죠. 동그라미 4번 가봅시다. 입주자가 입주자가 수요자죠. 수요자가 주거지 자유를 선택할 수 있다. 자 이런 말입니다. 주택 정책에서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 우리 시험 범위에서만 이 세 가지가 아니라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이 세 가지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요.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임차인 입장에서 볼 때 입주자 입장에서 볼 때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뭘까요? 보조금이죠. 공공임대는 공공임대는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그 주택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또는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거기로 들어가야만 혜택을 보는 거죠. 따라서 입주자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보조금 정책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 됩니다. 22번 공공주택 특별법상 용호정의인데요. 이게 시험치기 직전에 개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정된 부분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용호정의를 물어봤습니다. 동그라미 1번을 한번 보세요. 국가나 또는 도시기금 주택 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여기까지는 보통 다 똑같아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또 신혼부부들에게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이 주택을 행복주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됩니다. 23번 좀 난체했던 문제죠.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떠올랐던 게 뭐죠? 그렇죠. 학창시절에 국사 문제가 떠오르죠. 자, 우리 그거 무시하고요.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개론강의를 23년을 했습니다. 제가 개론강의를 하고 있는 그 시기시기마다 나왔던 정책들이라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답을 찾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용들을 쭉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장은 점점 투명화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내용을 보시고 투명화 정도를 보시면 돼요. 따라서 내용을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제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죠. 이 제도가 제일 뒤에 논거고 공인중개서 제도가 제일 처음에 나왔겠죠. 자, 그러고 이제 저는 그렇게 찾았습니다. 자산유동화 제도하고 부동산 실명제는 어떻게 찾았냐면 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금융실명제라는 게 어느 정부 때 나왔던 거죠? 그렇죠. 김영삼 정부에 나왔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와 함께 부동산 실명제를 같이 해요. 부동산 실명제는 김영삼 정부 하반기에 시작이 돼요. 자,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고 김대중 정부 초기에 만들어진 제도가 기억에 있는 자산유동화 제도 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자, 구태의 연도를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초기 였죠. 중개자 제도는 84년도에 시행이 되고요. 부동산 실명제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제. 답은 3번인데 쉽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연도식으로 시대상으로 학습한 적이 없으니까요. 답은 3번입니다. 24번 들어갑니다. 상당히 상당히 쉬웠던 이유가 역시 그동안 나왔던 범위를 전혀 벗어나지 않습니다. 리헌에 있는 택지 소유 상한제나 리얼에 있는 토지 초과 이덕 세제는 1990년도에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헌법 불합치 내지는 헌법 불일치로 다 폐지가 되어버립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제도죠. 현재는 기역과 디겹 따라 답은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물었으니까 답은 여기 디겹 이 있습니다. 기역 디겹 이 있습니다. 지금 디겹 이 안보이네요. 답은 1번 됩니다. 다음 2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5번 편안하게 읽으면 되죠. 자 첫번째 중공 B 시설을 소유권 국가 등에 기속시켰다. 트랜스포티 그리고 임차했다. 임차가 보이든 임대가 보이든 똑같죠. 리스트 그럼 PTL 이 되는데요. PTL 그럼 답은 4번 됩니다. 2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본 환원율 자본 환원율이 뭐죠? 환원 이율 그런데 이 환원 이율 이라는 게 어디에서 보신 거죠? 감정평가 3방식에서 수익 환원법에서 했던 거죠. 수익 환원법은 수익 가액을 구하는 거죠. 어떻게 구했습니까? 환원 환원 이율 분해 조문대로 말한다면 순수익이고요. 또는 순영업 소득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환원 이율을 구하려고 하면 수익 가액 가 환원 이율 위치만 바꾸면 되겠죠. 수익 가액 중에서 순영업 소득 순영업 소득 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이것이 환원 이율 이죠.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하나씩 기억부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기회비용 이다. 환원 이율 간단히 말하면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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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율 다른 말로 수익률 수익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자산에 투자할 겁니까?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다면 주식에 투자할 겁니까? 예금에 투자할 겁니까? 부동산에 투자할 겁니까? 어디에 투자할 겁니까? 자 그래서 어느 특정한 자산에 투자를 했다고 전제합시다. 그럼 나머지를 포기한 거죠. 포기한 것 중에서 단순히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놓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할까? 부동산에 투자할까? 고민이라고 그런데 주식에 투자하면 5%의 수익률이 가능하다고 부동산에 투자하면 6%가 가능하답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에 투자한 거죠. 그럼 이제 뭘 포기한 겁니까? 5%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포기했죠. 그 수익률 이자율 그러니까 환원이율은 기회 비용을 반영한 거라고 내가 포기한 내가 포기한 5%를 반영해서 그 기회 비용보다 더 많은 수익을 준다고 하니까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자본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환원이율도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언을 보세요. 환원이율의 정인데 환원이율을 이렇게 구하는 거죠. 어떻게 구합니까? 수익가액분의 순영업소득 즉 순영업소득을 순영업소득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격으로 나눈 값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이 창출하는 순영업소득에다가 가격을 곱한 것이 아니라 가격을 나눈 거죠.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X 곱한 값이 아니라 나눈 값이 됩니다. 티것으로 갑니다.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 투자자가 기대를 반영한다. 이자율 수익률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반영되어 있겠죠. 리얼로 갑니다. 자본환원율이 상승하면 환원이율이 상승하면 자산 가격은 여기도 하면 되겠네요. 환원이율이 상승했다고요. 환원이율이 상승하면 가액은 하락해야죠. 따라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한다. 미음으로 갑니다. 위험이 높아지면 당연히 환원율도 상승합니다. 환원이율은 무 위험율이 무 위험율이 위험 할정률로 구합니다. 이렇게 딱 보고 나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요거 수익률이죠. 그래요. 요거 수익률과 동의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험이 커지면 위험이 높아지면 환원이율도 상승한다. 따라서 답은 2번 됩니다. 2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잘 보세요.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수익성 지수죠. 그럼 알고자 하는 게 수익이 수익이 올라가야죠.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가지고 구하는 거죠. 그럼 수익은 유입이니까 분모 현금 유출의 현가 분의 현금 유입의 현가죠. 자 근데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유입과 유출은 매년 말에 발생합니다. 그랬고 유입은 1년 차에는 천만원 2년 차에는 천이백만원 그리고 지수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걸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2년이니까 1년 말에 얼마라고요? 천만원 2년 말에 천이백이죠. 그럼 이제 먼저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니까 1년 후에 천만원에 현재 가치를 구하는데 주어진 자료를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1년 후에 일시불의 현가 2년 후에 일시불의 현가라고 그랬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는 곱하기 0.95 를 곱하면 되죠. 여기는 뭐합니까? 곱하기 0.9 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둘을 합친 금액이 현금 유입의 현가가가 됩니다. 현금 유입의 현가 자 그런데 현금 유출의 현가는 유입의 현가의 80% 랍니다. 그러면 80% 80% 그래서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금액의 80% 하는 게 더 편하죠. 이 금액의 80% 그러면 눌러보세요. 계산기 2030 곱하기 0.8 하세요. 그게 현금 유출의 현가죠. 그래서 현금 유출의 현가는 2624가 놓은 겁니다.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품모가 유출 1624분의 유입 2030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25가 됩니다. 2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본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전략이 아닌 것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뭐가 떨어집니까? 지렛대 오까? 그렇죠? 부채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자, 보세요. 동그라미 5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렛대 효과에서 우리는 뭘 기억하느냐 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가장 커야죠. 자기 자본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그리고 저당 수익률 저당 수익률은 다른 말로 차입 이자율 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되어야 이것을 정의 지렛대 효과라 그러죠? 그런데 동그라미 5번은 저당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크대요. 다시 말하면 저당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크다고요. 정의 지렛대가 아니라 부의 지렛대죠. 부의 지렛대니까 부채를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 부채 비율을 높이게 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하겠죠. 따라서 답은 5번 됩니다. 조건을 보시겠습니까? 저당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크다. 저기는 부의 지렛대라는 얘기입니다. 부의 지렛대라는 말은 부채를 쓰면 쓸수록 불리하다는 거죠. 따라서 자기 자본 수익률은 하락한다. 답은 5번 됩니다. 29번 문제요. 문제를 잘 보세요. 30회 시험에서도 출제되었던 문제인데 달라진 게 있다면 물어보는 문제가 달랐죠. 30회 때와 다른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전체적인 문제를 쭉 보시고요. 그리고 뭘 구하라고 했는지를 다시 볼까요? 손입 분기점 매출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손입 분기점 매출액을 구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총 임대료 이게 총 매출액이죠. 총 매출액이 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1000제곱미터라는 확인하시고 들어가 볼까요? 문제가 손입 분기점이 되는 매출액이 얼마인지 구하세요. 총 매출액이 얼마라고요? 총 매출액이 5500만원입니다. 5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임대료가 단위당 5만원이랍니다. 그런데 면적이 얼마였죠? 1000이죠. 그럼 5만 곱하기 1000 해보세요. 그게 기본임대료입니다. 5000만원. 그럼 잘 보세요. 총임대료가 총수익이 5500만원이죠. 그런데 기본수익이 기본임대료가 5000만원이라고요? 그럼 추가적으로 얼마의 수익이 더 생긴 거죠? 그렇죠. 추가임대료는 500만원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요. 우리는 뭘 구한다고요? 손익 분기점이 되는 매출액을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을 보세요. 손익 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 임대료는 5%랍니다. 초과하는 게 얼마였죠? 500만원이죠. 500만원은 500만원이라는 게 초과를 한 건데 이 500만원은 자 보세요. 손익 분기점 매출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손익 분기점 매출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5%를 적용한 게 500만원이 나왔다고요. 우리는 이거 손익 분기점 매출액이 얼마인지 구하면 되겠죠.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5%를 500만원에서 나눠주면 되죠. 500만원 나누기 5% 0.05 하면 됩니다. 그럼 1억에 넣었네요. 그럼 1억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이거요. 손익 분기점 매출액 그럼 손익 분기점 매출액은 1억 그런데 매출액은 단위당 30만원이라고요. 면적이 얼마 있으면 그럼 1천이죠. 그럼 1천 곱하기 30만원을 해보세요. 그러면 3억이 나옵니다. 총 매출액은 3억인데 손익 분기점 매출액은 1억입니다. 그럼 손익 분기점을 초과한 게 1억입니다. 그럼 손익 분기점이 되는 매출액은 얼마? 2억 이 둘의 차이 나는 금액이 손익 분기점 매출액입니다. 답은 5번 문제였습니다. 30번 문제 간단한 내용인데요. 자 이거는 첫번째 문제를 통해서 어떤 금융계수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쭉 볼까요? 첫번째 키는 매월 연금이네요. 두번째 키는 미래가치를 계산하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연금의 미래가치 식이 기억나십니까? 자 연금의 미래가치 1의 위치 현재가치라면 1이 앞으로 가는데 미래가치니까 1이 뒤로 가야죠. 그런데 감체의 기금이나 저당상수일 때는 그 1이 분모인데 연금일 때는 분자죠. 자 그리고 분모에는 R 1플러스 R의 N성 1이 되는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대비해 볼게요. R 3% 그랬죠? 그럼 R자리에 3% 가 들어가면 됩니다. R자리에 3% 0.03 기간에 몇 년 이라고요? 5년 그럼 N성 자리에 5년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다시 한번 잘 12개월로 나눠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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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60개월이 나와야 곱하기 12개월 거기에 해당되는 거 찾으면 돼요. 그게 답은 2번 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내용을 통해서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파악하시고요. 그럼 연금의 미래 같이 공식을 이렇게 하셔야죠. 요게 딱 대입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도 각자 또다시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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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꼽혀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한 겁니다. 자 3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상환 방법 31번 문제를 만나시면 빨리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원금 균등인지 원리금 균등인지를 찾고요. 두 번째 매년인지 매월인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원리금 균등인데 매년입니다. 원리금 균등하면 뭐가 빨리 놓아야 되죠. 저당 상수죠. 저당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저당 지불액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일 때는 빨리 요거 붙어요. 이것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자 얼마를 빌렸다고 되어있습니까? 4억을 빌렸죠. 저당 상수가 0.09 라고 그랬죠? 그러면 저당 지불액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뭘 구하라고 했는지를 봅시다. 기여금 대출 금리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는 금리가 주어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자율을 구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이자를 제시해주고 이자율을 구하라고 한 거죠. 그런데 주어진 조건을 보면 1회차 원금이 천만원 이랍니다. 자 들어갑니다. 그러면 3,600만 원 안에는 일정액의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다. 그죠? 그런데 방금 주어진 문제에서 원금은 천만원 이라고 제시했네요. 그럼 이자가 나머지 2,60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1회차 원금이 천만 원이니까 이자는 2,600만 됩니다. 자 먼저 구해봅시다. 얼마를 빌린 거죠? 그렇죠. 4억을 빌린 거죠. 4억을 빌렸는데 이자를 얼마를 부담했죠? 2,600만 원 그럼 4억 분에 2,600만 원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자율은 6.5%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2회차 원금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원리금 균등은 상환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 즉 원리금 상환액은 3,600만 항상 동일하죠. 단 이 속에 숨어있는 원금과 이자는 계속해서 변해가는 거죠. 자 두 번째 원금 구하라 원금은 바로 못 구하죠. 이자는 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잔액 곱하기 이자율이죠. 얼마 빌렸다고 했습니까? 4억 자 4억 빌렸는데 얼마를 상환했죠? 원금 그렇죠. 천만원은 상환했죠. 그럼 잔금은 어떻게 됩니까? 3억 9천이죠. 3억 9천에 6.5% 해야죠. 3억 9천에 6.5% 그러면 이 금액이 이자가 됩니다. 그러면 3,600만 원 중에서 2,535만 원이 이자라면 나머지가 원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금은 1,065만 원이 됩니다. 이게 원리금 균등으로 구하는 형태입니다. 자 32번 문제입니다. 지분 금융을 구하라 그랬네요. 기역 부동산 투자 회사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식회사로 설립되는 거죠. 주식회사로 설립된다는 말은 주식을 통해서 거래하는 거죠. 주식이니까 지분 금융입니다. 니은 엄이죠. 엄이니까 부채 금융이다. 그죠? 디겟 자본을 첨가시킨다. 자 주식회사가 자본을 첨가시키는 방법은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역시 주식이니까 역시 지분 금융입니다. 프로젝트 금융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채 금융입니다. 돈을 빌리는 거죠. 그리고 사채 부채 금융입니다. 따라서 지분 금융에 해당되는 것은 2번 됩니다. 33번 주택 주택 연금 우리는 주택 연금에는 별로 개의치 않고 볼게요. 그냥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주택 금융은 자신이 가진 주택을 담보로 해서 생활비를 빌려 쓰는 거죠. 단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4번 오피스텔이 포함된다는 부분이 틀렸던 거죠. 답은 4번 됩니다. 34번 34번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보느냐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를 빨리 보셔야 돼요.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다른 말로 바꾸세요. 저당 대부액 추가로 구하는 저당 대부액 을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DTI 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문제 어딘가 연봉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이거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해볼까요? 올라갑시다. 3억 50% 하면 1억 5천 되죠. 그런데 1억 5천 이름이 뭐죠? 저당 대부 액 이죠. 뭘 구하라고 했죠? 저당 대부 액 구하라고 했죠. 그럼 구했죠. 그럼 계산 여기서 끝. DTI 갑니다. 5천 40% 하니까 2천 이 되죠. 2천만 원은 저당 지불 액입니다. 문제가 저당 대부 액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계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저당 지불 액을 가지고 저당 대부 액을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저당 상수로 나눠야죠. 그럼 저당 상수 0.1로 나누었더니 2억 놓습니다. 그러면 1억 5천 하고 2억 중에서 무조건 작은 쪽이 답 이라고요. 왜 작은 쪽이 답이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작은 쪽이 답이다. 따라서 이 사람이 최대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5천 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최대 대출 가능한 금액을 구하는 게 아니죠. 추가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최대 1억 5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미 얼마를 빌린 거죠? 5천만 원을 빌렸죠? 따라서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돈은 1억 입니다. 답은 3번 됩니다. 자 이제 35번 문제입니다. 문제가 뭘 물어봤는지를 보세요.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부가 대상이 아닌 토지 부담금 부가 대상이 아닌 토지 그러면 첫 번째 기억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부담금 부가 대상이 아닌 토지 티고 또 마찬가지로 똑같네요. 부담금 부가 대상이 아닌 토지 리얼은 해당사항 없죠. 미염 국세든 지방세든 관계없죠. 조세의 부가 대상이 아닌 토지 따라서 답은 3번 됩니다. 36번 감칙의 용어였는데요. 문제가 까다로웠습니다. 까다로웠던 이유가 임팩트가 약한 부분을 투치하는 바람이에요. 나머지 내용들은 늘 강조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5번을 볼까요? 가치 형성 요인이란 시장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입니다. 그리고 법 조문에 관련된 시험 문제는요. 어떤 경우도 법 조문을 벗어난 표현은 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들어가야 옳은 지문이 됩니다. 37번 이것도 감칙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죠. 첫 번째 기억은 공시지가 기준법 그러면 철차가 어떻게 되죠?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고 사정 보정 안한다 시점 수정이죠. 지역요인 비교 개별료인 비교 순수대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첫 번째 비교 표준지를 선정한다. 두 번째 사정 보정 하지 않는다. 기억에는 기억에는 시점 수정이 들어가야죠. 다음 니언으로 갑니다. 수익 환원법 제일 뒤로 가서 가액 그 가액이 아까 뭐였죠? 그 가액이 수익 가액 어떻게 구한다고요? 환원이율 그런데 우리 조문에서는 환원이율이라는 말이 없어요. 조문에서는 뭐라고 했냐? 환원하거나 할인한다. 이게 환원이율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순수익인데 조문은 뭐라고 했냐면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허름 따라서 답은 1번 됩니다. 38번 문제 적상 가액 쉬웠던 문제죠. 왜 쉬웠느냐? 기존의 기출문제 범위를 안 벗어놨으니까 늘 다루었던 내용들이죠. 한번 봅시다. 그럼 적상 가액을 구하려면 제조다로운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기죠. 그럼 제조다로운가 부터 구해봅시다. 문제는 공사비가 6천만원이랍니다. 공사비가 6천만원인데 건축비 치수를 확인해 보세요. 사용 성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00이라면 기준시점 기준으로 110이랍니다. 그러면 6천만원 곱하기 1.1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제조다로운가 6천 6백만원이 됩니다. 이제 감가 누계기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년의 감가액 정액법 이니까요. 잔종가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잔종가치가 10%라고 나와있죠. 잔종가치 장가율이 10% 정액법 경제적 경제적 연수가 40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년의 감가액 제조다로운가 6천 6백만원이니까 마이너스 10% 660을 차감하죠. 나누기 40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매년 감가액 우리는 감가 누계액을 구해야 되니까 경과연수가 몇 년이죠? 2년이 지났죠? 그럼 곱하기 2하면 되겠네요. 그럼 제조다로운가 나왔고 감가 누계액 나왔으니까 둘의 차이 나는 금액이 적상가액이 됩니다. 자 다음에 39번 문제입니다. 그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그래사례 비교법은 계산문제든 이론문제든 항상 항상 기억할게 사례가액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례가액에다가 사정보정 시점수는 이렇게 가는거죠. 그러면 사례가액을 빨리 찾으세요. 여기서는 2억 4천이 됩니다. 그 다음 대상토지면적은 110인데 사례면적은 120이네요. 면적 비교해야죠. 계산문제할 때는 순서 따지지 말고 보이는대로 차례차례 가는겁니다. 그러면 알고자 하는게 대상부동산이니까 대상토지가 올라가면 되죠. 120분에 100 그 다음 지가가 5% 상승했다 합니다. 5% 상승했으면 곱하기 1.05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개별요인 대상토지면 대상토지면 대상토지를 보정해야죠. 3% 우세 그러니까 100분에 103이란 얘기죠. 1.03 이렇게 하니까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2억 3,793만원 따라서 답은 2번 됩니다. 40번 가볼까요? 감칙에서 물건별 평가입니다. 과수원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것은 토지평가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즉 토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따라서 과수원은 공시지가 기준법이 아니라 거래사례 비교법이 되어야죠. 31회 기출문제 해설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